불공정 법률행위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아마 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자 보시면 원래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법률행위는 요게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꼭 계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불공정한 할 때 공정한 계약은 상관없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불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폭량이라고 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효과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면 원래 무효하고 취소 효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거예요 무효 취소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행 항병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가 만약에 계약에서 채무불리행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채무불리행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소금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을 항상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이 나올 건데 이 무효는 나중에 여기 피해자가 아마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폭리자가 나오거든요 폭리자가 그럼 원래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하게 이득을 봤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효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원인행위가 실효된 거예요 그 원인관계가 실효됐다는 건 의미가 아시죠 원인관계가 실효됐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쪽 모두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 104조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없거든요 그와 반대로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얘하고 우리가 나중에 비교해야 될까요 103조하고 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103조는 쌍방 모두가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104조는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하나 더 기억을 하면 이게 지금 103조자라고 했잖아요 103조는 반사의 질서입니다 사의 질서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원래 사의 질서의 영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좀 뭐라고 했어요 추산적 규정이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의 질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추산적 규정을 뭘로 갖다 놓은 거예요 추산적 규정을 이제는 구체적 규정으로 갖다 놓은 건데 그 구체적 규정을 예시를 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04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4조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03조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멘트예요 이 동그라미 모양 때문에 그러면 불공정 법률 행위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항상 머릿속이 한 바퀴 순환이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 좀 잠깐 봐 볼게요 원래 우리가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공정 법률 행위가 되려면 원래 갑이라는 사람하고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그런데 이게 시세가 그냥 1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뭡니까? 2천에 매매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급부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반대급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반대급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급부와 반대급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급부는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반대급부는 받는 거란 말이야 이건 갑의 입장에서 보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급부는 2천이 되는 거고요 반대급부는 1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컵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술잔이 될 수도 있고 맥주잔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어떤 건 이건 채권자가 되고 이건 채무자가 되거든요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급부는 지금 우리는 피해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이 급부가 1억이고 반대급부가 2천이에요 그럼 현장 불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5배 이상이 되는 거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2000 몇 년도에도 18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을 건데 어느 성시성의 양반가에 있으면 도전시 양반가에서 종중 재산을 분배한다고 했었습니다 종중원들에게 분배를 하겠다 그때 이 종중회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자,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법조문 자체가 원래 성년자, 남자 일대 종중원의 구성을 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여자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에 여자분들이 반기를 든 거죠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같은 핏줄 아느냐 왜 우리한테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종중 재산 분배에 대해서 불공정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이걸로 불공경하다 현저하게 왜 남자만 재산을 가져가고 여자 종중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분배하지 않느냐 그때도 근거가 이 불공정성이었어요 이걸로 급부와 반대급부에 같은 성을 쓰는데 이 사람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는 거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 제도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를 이렇게 들지만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불공정성이 성립된가요? 아니에요 내 재산을 1억을 주든 내 재산을 2천에 팔든 내 재산을 무상으로 주든 상관없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 불공정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왜 1억짜리를 2천에 팔 수밖에 없었느냐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공박이었다는 거야 공박 공핍이라고 나는 이걸 그냥 내 스스로 조절을 해버린 거거든요 나는 궁한 압박이거든요 궁한 압박이에요 공궁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공발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림동에서 공발대가 돈도 없죠 시험은 가까워지면 정신적으로 공핍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박, 공박보다는 공핍이 낫지 않을까 제한테는 그래서 공핍, 공핍하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돈에 쪼들리는 거 정신적으로 쪼들리는 거 이게 공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경솔하지 못했다 경솔을 잘 잊어먹는데 이게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신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무경험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일반 경험도 있고 특정 영역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등기를 보통 해보나요 보통 등기 안 해보거든요 그럼 등기를 안 해보는 것들은 거의 대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보통 등기를 안 합니다 저도 등기 안 하거든요 저는 등기를 두 번 해봤는데 상속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두 번 할 때마다 이게 욕이 나와요 쌍팔 쌍팔 하면서 구청에 갔다가 다시 등기소 갔다가 소리 또 미비하면 또 구청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 돈 주고 맡기겠다 해서 보통 법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고 같은 데는 2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냥 20만 원 주고 그냥 해버리면 낫지 그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행위한다든지 등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영역들인 거거든요 이것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건 무경험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래관념 그럼 궁박은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 가면 내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거 재산적인 거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반 거래 일반 거래 아니면 도치법 써가지고 거래 일반 해도 상관없고요 이건요 특정 영역을 말하는 건 된다 안 된다 특정 영역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무경험이라는 거 그러면 공박정설 무경험을 모두 갖춰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뭐만요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모두 갖춰야 된다 이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요 폭리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게 폭리자라고 하는 사람 폭리자는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게 성립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용 이걸 우리가 폭리의사라고 하는데 폭리의사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에 알고만 있으면 된다 인식만 이런 문자가 들어오면 X가 돼요 저는 이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X로 쳐가지고 외워버렸거든요 예전에 과거에 처음 볼 때 그러면 얘는 뭐예요 폭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건은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뭐예요 모두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갖춰야 불공정성으로 무효가 되는 거지 이 중에서 하나만 갖췄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궁박정솔 무경험인데 지금 우리는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이 민법이거든요 민사소송은 절차법인 거고 민사소송 민법을 풀어나가는 게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에 규정된 실체법은 권리가 뭐냐 이거지 동향병권이 뭐냐 채무불량이 뭐냐 해제가 뭐냐 청구권 형성권 단독행위가 뭐냐 그 실체를 구별하는 법이고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게 소송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나는 억울하다 왜 억울해 이러이러 하니까 억울하다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럼 불공정성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극부와 반대 극부의 현저한 불균형 이런 것들은 아마 시장 가치를 판단하면 금방 알지 않을까요 시장 가치 그렇죠 예를 들면 1억짜리다 시장이 지금 사고 파는 게 1억 정도 되는데 2천에 팔았다 불공정성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피해자 공박 정설 무경험이니까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거든요 나는 쪼들렸다 아니면 무경험이었다는 건 스스로 입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입증하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폭리자가 과연 이를 알면서 이용했을까 이 폭리자의 주관이잖아요 이용했다는 걸 이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불공정성이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을 누가 입증할 거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무효화 처리해야 되죠 무효화 처리해서 넘어갔던 것을 뭐요 다시 돌려받는단 말이야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원위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저도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붙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시험은 치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그냥 시험에 안 나온 거 바운드리 해봐야 이해 시켜놔도 나중에 가면 잊어먹거든요 그건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또 변두리 걸 기억하지 시험에 나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이게 잡단계 있으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심을 해본 적 없나요 치소권에 가면 치소권에 가면 미성년자가 치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치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성년자는 추인을 못해요 추인을 추인이라는 건 추의에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치소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미성년자는 치소를 할 수 있는데 추인은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법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맺을 때 법정대 동의를 받아야 돼 그게 민법체 5조의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미성년자가 법정대 동의 없이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계약은 치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5조의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치소를 했어요 계약을 한 다음에 치소를 해버린 거야 그럼 원위치가 돼 부당이득판안으로 그럼 미성년자는 손해본 게 없어 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미성년자가 추인을 해버리면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어 집을 1억짜리 집을 3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에게 엄청 유리하죠 1억짜리 3억에 팔았으니까 근데 추인을 하면 미성년자는 1억이라는 집을 넘겨야 될 의무가 생겨요 채무가 얻는 것은 있어 3억짜리를 얻지만 의무가 생긴다고 그럼 이건 원위치가 원위치가 아닌 거야 그렇죠 뭔가를 의무를 부담할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야 추인이 돼버리면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도 법적 구성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 이걸 판단할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취소하면 원위치야 쌤쌤야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추인을 해버리면 뭔가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그 원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멘트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것들을 누가 입증할 거냐 그럼 누가 입증해요 피해자가 이 계약을 입증해서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지 그럼 좋은 거죠 원위치가 되는 거니까 부담이득 반환이 되는 거니까